개카로 맛있는 거 사주기 짠 하고 나도 재밌다니까 우리 이사님 지켜줘 안녕하세요 퍼플키스 이레입니다 MZ 서영이고요 제가 오늘 방구장 체험을 하러 와봤어요 어딨지? 저희 가족들이랑 몇 번 쳐봤는데 포켓뿔만 쳐봤어요 배워보고 싶은 거 항상 당구장 가면 선대 이하 마세이 금지? 그 마세이라는 기술이 뭔지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무슨 냄새 나지 않나요? 이쪽? 이쪽이 나는 거 같은데 실력자의 향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Q.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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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장 개인 큐 때 가르쳐어요 오늘 한번 멋있는 방구를 멋있는 경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누구랑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부터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지? 이게 장갑 먼저 끼시고요 오른손잡이에요 네 오른손잡이에요 먼저 큐 잡는 것부터 어머 감사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고 이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휘어요. 여기 턱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끔 이제 치실 때 이렇게 치고 치고 띡살이가 안 나거든요. 아 띡살이 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멋있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오! 바로 힘을 넣어보셨어요. 상대방인 방금도 서현이가 쳤으니까 1회가 아무 때나 뜨고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이거 만약에 10번 볼을 넣겠다 하면 여기다 넣던지 아니면 여기다 포켓볼은 빵빵 쳐야 돼요. 빵빵 쳐야 돼요, 포켓볼을? 맛생이 배우고 싶다고 한 말 그대로 약간 골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툴을 이런 식으로 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장안동 방긋장이 될 거야. 이런 거 안 되나요? 멋있는 경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짤매. 어? 이사님! 짜장면 배달 왔어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포키 아버지로 돌아온 RW의 구분역 이사라고 합니다. 딸린 식솔들이 많으시네요. 아, 그렇지. 이따 저랑 같이 내기 한 판 그러자. 잘 치세요? 아, 뭐... 우리 공구장 오면 왜 짜장면 맛있는 줄 알아? 왜요?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되고 하다 보면 허기가 져요. 무조건 그러면 짜장이야. 빨리 빨리 먹고 허기를 채우고 채우고 아, 이래랑 진짜 광고장에서 짜장면을 다 먹어보네.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걸그룹이라 좀 깔끔하게 먹을게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맛세이 해보신 적 있어요? 맛세이는 사장님이... 허락받아요? 아니, 아니 안 보일 때 살짝 몰래 아, 그런 거구나. 어, 몰래 찍어야 돼. 이렇게? 개카로 맛있는 거 사주기. 이따 저녁. 오랜만에 한번. 오, 빵빵 잘 치네. 이제 하나가 어렵지. 어디서 의사님이 단 걸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은 연습 게임으로 하고 그럼 다음 게임은 본 게임으로 해서 네. 그걸로 끝내는 거 같아요. 어, 좋아요. 진짜 집중하겠습니다. 오, 좋아. 오케이. 근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자기 턴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설마 이사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잘했어, 잘했어. 하지만 어떻게 해? 아 아 밥 사서 먹어? 아 어우, 완전 가능하셔. 하하하하 어, 죄송해요. 이사님 뭐 드시고 기쁘세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안 먹어본 아재들의 메뉴로 먹어본 것도. 꼼장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긴 한데. 저런 거. 사장님 저희 매콤 꼼장어 리나리정이랑요. 오징어 숙기 하나 주시고요. 소주 하나. 회사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사님 소맥을 그렇게 잘 마신다고. 오늘 소맥을 다양하게 타는 밥을 내가 한 거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노멀하게 탈 수 있는 밥. 네. 숟가락으로 톡. 콕. 아 섞는 거죠? 그렇지. 짠 하고. 이모님 새 젓가락 있어요. 새 젓가락. 젓가락이 진동을 넣어주세요. 아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우와 거품이 이렇게 나요? 맛있겠다. 공장어여. 자 이게 공장어여. 막상 먹을 일이니까 약간 무서운데요. 우리 회사 아재 메뉴. 진짜 메뉴. 약간 허파? 순대 허파 있잖아요. 그거랑 식감도 비슷한 거 같아요. 가끔 니네 술 한 잔씩 하고 그래? 일을 끝내고 다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술 한 잔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저희끼리. 대박이다. 데뷔 전에도 항상 너희끼리 연습 끝나면은 남아서 서로 얘기하고 했잖아. 맞아요. 우리 회사 아티스트 많지만 그렇게 하는 팀은 없었거든. 놀랬지. 오늘 스킨 왔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거 나가면은 이거 나가면은 어? 그냥 그래? 자 그럼 낙차로 낙차로? 네. 짠. 어 근데 궁금한 게 엔터 쪽 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근데 엔터에 있다보면 다 몇 번씩 꾸면 그렇게 꾸어. 나도 지금 꾸어. 우리 이사님 지켜줘. 팔X이라고 하거든요. 팔X. 꼭 나가게 해주세요. 일단 일단 제가 사회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님한테 여쭤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MG 사회 논쟁인데요. 업무 중에 이어폰을 껴도 된다? 안 된다? 인터넷 포커 치는 거 있잖아요. 이어폰 끼고 서영아 뭐 오늘까지 이거 제출해? 네? 근데 네? 빼봐. 빼봐. 이거요? 어 빼봐. 야 이게 되게 놀려먹기 좋을 거야. 태다가도 어? 눈에 몇 점 나왔어? 마지막으로 제가 소맥 한번 태어드리고 어 그래. 그러면 네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당구에서도 됐지? 네네네. 스넬이 중요해. 스넬이 중요해. 아 칸! 일단 이 미비한 거품이라도 맛있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재 전화 왔어. 구사장님. 구사장님. 어. 지금 촬영 중이에요. 욕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아재는 구사장님인데 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싣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쓰지? 이래야. 진짜 아재 바꿔줄게. 구사장님. 이래야. 저희 구본형이사 외전외igner. 진짜. 이산님도 아재죠? 그랬더니 쟤도 아재야. 이래인이 좀. Download it to you, 근데Что님이 이야기 dragon where? 마지막으로 육효 time after you 볼을 꺼둬는 Str женщ ви jung